안녕하세요 박대단입니다. 오늘은 A4용지로 비행기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A4용지 1장입니다. A4용지를 준비해주세요. 길게 절반으로 잡아주세요. 양쪽 삼각형을 접으세요. 펴주시고 뒤집어주세요. 양쪽 삼각형을 잡는데 어떻게 잡느냐? 접어서 보여줄게요.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내려서 보여주세요 다시 양쪽 상각형을 잡는데 양면형처럼 똑같이 이렇게 붙여버리시고요 이렇게 여기 있는걸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날개는 이쪽과 이쪽을 닿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양쪽도 대칭하게 해주세요 비행기 완성입니다 동영상에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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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